과천시가 코로나19로 중단된 과천 아카데미를 온라인 생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당초 매달 명사를 총청해 오프라인으로 진행해 왔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단체 모임이 어려워짐에 따른 조치입니다. 7월 과천 아카데미에는 역사여행가 권기봉 작가가 강사로 나서 현대사 속의 과천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강연은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과천시청 유튜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연은 7월 2일 오전 10시까지